이거지. 다 먹을 수 있는 곳. 좋아. 오늘 같은 기분일 땐 화끈한 조합으로. 더 오래 굳어둘 걸 실시하라면 돼. 스키고 볶고 데쳐 꿰맨 풀어봐봐. That's OK. 쉽게 그만두지 말고 고해. 바로 네가 하고 싶었던 것들. 고기는 배추 살 때라 하면 좋게. 스키고 볶고 데쳐 꿰맨 풀어봐봐. 우리 어색해진다면 쿠킹. Simply. 함께라면 한 젓갈. 우린 이젠 쿨한 사이다. 고기와 쌈 채소처럼 찰떡 굳자. 간장 다 들어간 시간 들은 바이 바이. 소장부터 겁먹지 마. Let's do it now. 시사기반이지 양념 반 프라이드 반.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이언먼 치킨. 넘어지고 쓰러지면 누워봐. 그냥 쉬려봐도 별일 없어 걱정마. 하늘 위로 쏟아지는 별빼들을 바라봐. 내 삶에 찾은 여유 feel so good. 크게 노래 불러보자. 더 맛있게 먹어보자. 사랑하는 나를 위해 나 나 나.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 나 나. 크게 노래 불러보자. 더 맛있게 먹어보자. 사랑하는 나를 위해 나 나 나 나.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 나 나.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. 원하는 것 모두 비비리바비비보. 우리 엄마 아빠 제일 바라는 것 바로.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뿐. 조금 뻔뻔하게 살면 삶이 fun. 그래 소개시켜줄게 워라 벨. 소화 캔 소화 캔 캐러멜처럼 달콤해. 풍딱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. 썩게 쉽게 교라 줄지 말고 더해. 바로 네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. 고기는 배 추쌀 때라 하면 좋게. 스집으로 볶고 돼서 거미 풀어봐봐. 고마워. 갑자기 엄마가 왜 와서 눈물을 담아나? 저기.. 예! 저거 어디 있어요? 어떤 거요? 저 여자가 먹는 거 뭐예요? 여자 한 명 있었는데? 아 팀장님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